이번엔 진짜 쉬운 거예요. 아 잠시만요. 혜연! 혜연 아이즈원 파노라마. 정답! 맞죠?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. 여러분 저번주 노재언니랑 처음 만남 다들 보셨나요? 아직은 저희가 조금 어색한 사이인 것 같아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떤 게임이죠? 첫 번째 게임은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순박수를 잴 수 있게끔 시계를 치워드렸는데 이렇게 넘으면 지시는 겁니다. 세번째로 지는 거예요? 네 저. 지금 81인데. 진짜요? 아슬아슬한데. 아슬아슬하다. 누가 먼저 성공을 하실 건가요? 먼저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101인데 잠깐만 그래서 넘어갔는데. 본인이 본인으로 가는 게 아닌데. 아아. 제가 궁금하신 거 아니니까. 괜찮은 거죠? 일단 하겠습니다. 일단 언니는 너무 예뻐요. 당연하지. 혜연 님은 혜연 님이 귀여운 거 아시죠? 당연하지. 뭘 해야지 조금 완전 놀랄까. 완전 놀란다고? 나랑 10초 동안 아이컨택 할 수 있어? 아 그런 걸 한다고? 당연하지. 시작. 시작. 잠깐만. 아니 왜 언니가. 아니 잠시만요. 아니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할게요. 할게요. 제가 원래 못 맞춰서 잘. 늘. 나 왜 이러지? 저 67인데요? 나 123 나왔는데? 저 왜 이렇게 평온하죠? 나만 떨리나 봐. 나만 진심이지. 혜연 씨가 한 거 봤어요? 지금 방금 진 거예요? 123 나와서? 오케이. 잠깐만요. 언니. 언니 진짜 좋아하죠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저랑 따로 보고 싶었죠? 당연하지. 어? 정말 쫓은 거 같아. 왜 내가 왜 해? 원래 연상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고 연화가 조금 그러네요. 그런 편이거든요. 저 아무래도 연상이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연화는 좀 잘 다루고 지금 2배에 연인데요. 나 한 번 남은 거야? 네. 뭐라 해야 되지? 언니? 언니 왠가? 왠가 한 거 탑은 없을 거 같은데? 연화를 좀 잘 다루는 성격은 그러면 이거 할게요. 언니 제가 연화라서 더 좋죠? 당연하지? 나 혼자 이런 거 아니야? 64. 64? 쉽지 않네요. 그냥 질문해도 될 거 같은데? 그냥 내 입. 여유. 여유 만남. 혜 언니 따로 나랑 밥 먹을 거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언니 내 번호 물어볼 거지? 당연하지. 질문이 다 너무 힘들어. 질문 대놓고 지금 연애하자고. 맞아요. 연애하자는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뭐.. 뭐 있지? 언니 꿈쩍도 안 해서. 약간 이제 돌굿절 같아요. 그.. 어떤 질문 있을까요? 같이 사와요. 같이 뭐라고요? 같이 사와요. 당연하지. 정말? 이거 너무 깊어. 잠깐만. 여유로운 연상. 주체를 못하는 줄. 여유로운 연상. 90이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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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. 이게 연상의 여유로움이라고. 원래.. 아.. 진짜.. 106이에요. 왜 더 올라가냐고. 게임 끝났는데.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러니까요. 지금 자신만만해졌어요. 저만 정신 못 차리고. 네. 다음 게임은. 펭귄 얼음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펭귄 얼음 게임 룰 아시나요? 네. 저는 해봤어요. 저도 해봤어요. 저는 파란색. 그럼 저 하얀색. 가위바위보. 제가 이겼으니까 혜원이가 먼저. 역시 연상은 달라. 잘한다. 이게 이렇게 즐거운 게임이야. 거침없는데? 이렇게까지. 우와. 우와. 대박. 느낌이 이상해. 잠깐만. 어? 나 큰일 난 것 같은데? 나 여기서도 준다고? 우와. 우와. 나 이것도 졌어. 이것도 졌어. 이것도 졌어. 귀여워. 귀여워요. 은혜 님이 2점이시잖아요. 마지막 퀴즈는 3점짜리. 3점짜리요? 6점? 6점 할 수 있는 거? 저 이기는 거 싫으시죠? 어 좋아요. 약간. 그게 좀 쫄깃쫄깃하게 할 수 있지 않나. 이번 퀴즈는 퀴즈가 붙여놓고 맞추기. 초기차 아무도. 첫 번째 문제. 서혜원. 어? 혜원. 넥스트 레벨. 정답. 맞죠? 귀여워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세원. 스테이씨. 에이셉. 에이셉. 정답. 우와. 이거 내가 너무 졸린. 세원 님이 2점이에요. 네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도제. 아 뭐야? 아 이거 왜 해야 돼요?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야? 이거 해야 돼요? 정답이 뭐죠? 카이 음. 아. 아. 봤어. 직캠 직캠. 이거 신박 씨. 직캠 같이 했으면 무조건 줬어요. 다음 쉬운 문제 할게요. 진짜 지어요. 이게 뭐야? 한 번 더 돌려줄게요. 모르겠지 왜? 혜원!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의 롤린? 정답! 맞나요? 이건 언니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? 맞나요? 정답! 정답! 3대1이세요. 이건 진짜 지어요. 이걸 어떻게 맞춰요? 혜원 잇츠워너비? 정답! 이거 리정 선생님. 4대1인 거죠? 네. 이건 왜? 정답하자. 이건 너무 불리하다. 맞아. 불리하긴 해. 그런가요? 이번에도 유리한 문제예요. 나 이거 내가 알아. 저 아는데 언니한테 양보할게요. 이게 뭐죠? 한 번 더 돌려줄게요. 도움! 지! 샤이니 동고미? 지! 아닌가? 아니... 지! 헤이마마! 아싸! 아 이건 어떻게 해요! 나 이왕 볼 거 앞에서 봐야지. 이번엔 진짜 쉬운 거예요. 아 잠시만요. 뭐야! 헤이마마! 헤이마마 아이즈원 파노라마. 정답! 맞죠? 귀여워. 어떡해. 모델인가요? 오늘 한국에서. 그런 말은... 잘라주세요. 다음 말에. 나 바로 알아. 헤이마마! 언니 몰라요? 소미의 덤덤. 정답! 이 정답? 이거 맞죠? 6대 2잖아요. 7대 2가 되면... 아... 아... 끝나는 거죠? 네? 뭐지? 컴퓨터 소리 아니에요? 그거? 아! 세원! 아 나 이거 왜 빨리 못 맞췄지? 은비언니의? 좋아. 정답! 다시 한 번 이렇게. 다시 한 번 해봐. 3대 2. 세원 님이 승리하셨습니다. 제가 이건 인정했어요. 저는 이건 진짜 제가 못 한 게 맞고. 이렇게 엿동 승을 당할 수가 있어요? 역시 연아는 이런 맛이죠. 그쵸? 반전. 저 오늘 승리한 혜원 씨인데 얼떨결에 승리한 소감? 얼떨결에 승리한 소감 일단 잠깐만요 철저하게 2연패를 했잖아요 지금 너무 이겨서 너무 기쁘네요 은채님 오늘 소감 어땠어요? 마지막에 음악 마치기에 제가 좀 자신 있었는데 인정해요 저는 패배를 그래서 오늘 둘이 어색한 동기가 없어졌나요? 따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심 그럼 이제 먹으면 되나요? 좀 이따 초코 뭐 발표 언니 이거 좋아해요? 녹차? 전 녹차 안 좋아하니까 못 찾을까요 언니? 먹어도 돼요? 아니 제가 안 좋아해서 제가 안 좋아해서 주는 거거든요 맛있어 나 있어요? 응 다행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컨텐츠를 함께 찍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희 햄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 안녕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똑같이 해야지 짜잔 언니 이거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당연하지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에 만날 때 확인할 거거든요 안녕 콜라 교환 성공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